에이틴의 월드퍼드 에이틴의 월드퍼드 에이틴의 월드퍼드 에이틴의 월드퍼드 서울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! 오늘 에이틴에게 멤버별로 자기 생각을 먼저 하고 축축합니다! 안녕하세요! 반갑습니다! 인사하기까지 좀 오래 걸렸죠?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는 공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기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이제 짧게 남아 스포일러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잘 찾아보시고 느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다같이 그 주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 우리TV! 네 네 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까지 정말 오래 걸렸죠? 그쵸? 네 어떻게 좀 즐거우세요? 네 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도 잊어먹고 갈려고요 오늘도 잊어먹고 갈려고요 원래 잊어먹고 갈려고요 원래 잊어먹고 갈려고요 두 배만 갔다 라는 소리를 오늘도 한번 듣고 갈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번 듣고 갈려고 합니다 많이 봐주실거죠? 많이 봐주실거죠? 네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총 벌써 다섯 곡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남은 곡들이 훨씬 더 재밌고 멋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도 이틀온의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대 투자 화이팅!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죠? 네 여러분 재밌죠? 한번 더 여러분 재밌죠? 네 이 여행이 끝까지 한번 가져가면서 재밌게 한번 즐겨봅시다 제가 드릴게요 오늘 재밌어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과 돈 써서 또 와주셨는데 또 저희가 새로운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한 무대들은 정말 이 다섯 손가락 중에 새끼손가락 손톱 정도 무슨걸로? 네 아 진짜로? 네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정말 정말 우리 처음으로 또 에이틴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 에이틴이에게 기념으로 새해 인사 한 번씩 드리는 게 어떤가요? 아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? 좋아요 하나 둘 셋 에이틴이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올해도 많이 성장한 것을 보여 드린다는 집중이면서 아마 타이틀이 좀 크게 와나왔거든요 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좀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또는 좋아하는 것을 이제 숨겼던 경험이 늘 왔거든요 그리고 에이틴이의 미친뽕 어떤 게 있었죠? 네 이번에 처음부터 저희 비조북을 약간 밴드 사운드로 편곡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스토리를 담은 구성들이 많은데 어떤가요 정하 씨는? 아 저도 민호 씨랑 같이 가지고 밴드 편곡된 세이만의 윈 그리고 게릴라까지 정말 새롭고 매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